매듭하는 남자와 함께 전통의 그대 매력에 빠져봅시다 안녕하세요 매듭하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매듭 울란다니 놀라셨나요 남자도 매듭 잘 알 수 있어요 전통의 등 명장됐으니 이게 말 필요 없죠 매듭의 매력 함께 빠져봐요 그늘 났던 이념 맺어 내 마리 예수 함께하면 더 즐거워 구운 색실로 멋진 매듭 함께 빠져봐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 매듭의 세계 무궁무준에요 매듭마다 사연 담겨 있어요 매듭에 매력 놓칠 수 없죠 그늘 났던 이념 맺어 나만의 예수 함께하면 더 즐거워 구운 색실로 멋진 매듭 함께 빠져봐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 매듭의 세계 무궁무준에요 매듭마다 사연 담겨 있어요 매듭에 매력 놓칠 수 없죠 그늘 났던 이념 맺어 나만의 예수 함께하면 더 즐거워 구운 색실로 멋진 매듭 함께 빠져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멋진 매듭 손끝에서 깨어나는 순간 손끝에서 깨어나는 순간 한번 매듭 도전해봐요 한번 매듭 도전해봐요 매듭에 놀란 세계 그를 맺듯 이념 맺어 나만의 예수 함께하면 더 즐거워 구운 색실로 멋진 매듭에 매듭 함께 빠져봐요 더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또 눌러주세요 행복해질 거예요